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트 12번째,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포장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품을 포장할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해당하는 제품의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릴리즈 노트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매뉴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배포가 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지 또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그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고 그에 대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하기입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포장한다. 그죠? 우리가 기본 단위 모듈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가지고 얘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징 프로세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능을 식별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제일 먼저 되고요. 기능을 식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나요? 이 기능을 기능별로 어때요? 모듈라를 해줘야 되겠죠. 그 모듈라한 걸 가지고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될까요? 빌드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쓰라는 문제가 나오기는 좀 어렵고 현재 스타일로 봤을 때는 순서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직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각각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능 식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라를 한다. 그리고 그 모듈라한 것을 빌드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빌드 적용한 다음에 마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환경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패키징 적용 시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나요? 네, 배포를 먼저 합니다. 마지막에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개선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기능식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듈화다까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듈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듈화에는 우리가 이제 응집도라고 하는 애와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애가 나왔었어요. 얘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듈, A라고 하는 모듈과 B라고 하는 모듈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두 모듈은 얘네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합도는 낮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응집도는 한 A라고 하는 모듈 내에 있는 각각의 작은 단위의 기능들 있죠. 얘네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뭉쳐 있느냐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 있느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듈은 유사한 애들을 못 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키징 단계 중에서 모듈화에 대해서 5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모듈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려고 하는 대상체의 기능을 식별하고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능을 모듈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한번 텍스트로 좀 써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네를 써보면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개발 대상 시스템의 기능을 분류하여 개발 효율성과 시스템 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유가 아니라 분류죠. 그래서 개발 효율성과 시스템 유지보수가 쉽도록 개발 대상 시스템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 또는 얘네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네를 이렇게 쉽도록 하는 것 유지보수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 대상 시스템의 기능을 분류하는 것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개념을 50자 내외로 쓰시오 그랬어요. 패키징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얘네를 어떻게 해요?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각 기능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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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 실행 파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설치 파일로 빌드하는 것 빌드하는 것 빌드하는 것 빌드라고 하지 말고 작성하는 것 제작하는 것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 모듈들을 통합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뭔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다 놔야 되겠다. 다음 보기 중에서 DRM의 기술 요소 DRM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 기술 요소들이 있어요. 암호화에 해당하는 것은 PKI 그리고 인크립션 디지털 시그니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식별 기술에는 DUI, URI 사용 권한에는 IPMP 저작권 표현에는 XML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들을 고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암호화에 해당하는 것은 컨텐츠의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을 암호화하고 전자서명하는 기술로 PKI나 PKI가 뭐예요? 개인키 그런 의미죠. 인크립션 암호화 디지털 시그니처 이런 거는 디지털 서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 관리에서는 컨텐츠자 키 관리에서는 컨텐츠를 암호화 키에 저장하고 배포하는 기술이고 얘는 센터럴라이즈드나 아니면 인벨롭핑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암호화 파일 생성에서는 암호화 컨텐츠로 생성하는 거죠. 실제로 파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고 패키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 패키징 온 더 플라이 패키징 이런 애들 식별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를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DOI URI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사용 권한이 나오는데 사용 권한은 이게 없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사용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거고 여기서는 퍼미션에 해당하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랜더 퍼미션 프랜스포트 퍼미션 델리버티브 퍼미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잘못됐네요. 얘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저작권 표현 방법에서는 우리 이쪽에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ODRL이나 XRML MPEG 21 REL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하고 나가 맞고 다 라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게 지엽적이 너무 지엽적이고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DRM 기술 요소 중에서 암호화 키관리 이런 애들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성된 패키지의 변경 내용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하며 특정 시점의 버전을 다시 꺼내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을 뭐라고 하느냐 문제의 답이 있죠.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 중에서 패키저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이 패키저라고 하는 거는 묶는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저작권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콘텐츠에다가 저작권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얘네를 배포 가능한 단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얘네를 간단하게 소술한다 그러면은 우리 컨텐츠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 안에 저작권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 것 이렇게 자 다음 나열된 버전을 고려한 릴리즈노트 작성 순서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뭐한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모듈식별이 제일 먼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릴리즈노트 개요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도를 이 노트 개요작성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도가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정식 릴리즈노트를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추가 개선 항목이 있으면 얘네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릴리즈노트 작성 순서에서 해당하는 기능들 모듈 식별이 어떤 것을 하는지 그 다음에 영향도 체크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패키징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한 문제인가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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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식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의 항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들이 쭉 있었는데 우선은 처음에 머린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해당 릴리즈 버전의 새로운 기능 수정된 기능 목록 릴리즈노트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개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목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에 프리웨어나 불법 복제 이런 건 어떤 제한사항 이런 거네요. 그래서 면책조항 앞에서 다른 모듈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설치 매뉴얼이 해당하겠죠. 우선은 제일 먼저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구성 중에서 설치 매뉴얼 주석 항목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보면은 제일 먼저 목차하고 개요가 들어가고 그리고 문서 이력 정보 설치 매뉴얼 주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설치 도구의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매뉴얼 주석에는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 등을 우리가 넣는다. 뭐라고요? 네. 주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 답이 된다.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의 구성과 작성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거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사용자 화면님인 UI의 주의사항하고 참고사항이 앞에서는 우리 주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네요. 설명할 기능을 포함할 화면 스크린 캡쳐를 작성을 한다. 그랬어요. 동작하는 기능을 각각 기능을 화면 순서대로 차례대로 분류한다. 다음에 기능 동작 시 참고사항 주의사항 등을 메모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얘는 뭐가 될까? 주요 기능을 분류하는 부분이 되겠죠. 주요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참고만 소프트웨어 국제포지온 품질 특성 중에서 1504에는 평가 수준별 개발기관의 능력 레벨을 6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이거를 쓰라.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렵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얘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평가 수준별로 우리가 표현될 걸 인컴플리먼트 퍼폼드 매니지드 에스테블리시드 프리딕터블 옵티마이저 레벨 이렇게 총 6단계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시험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과 척도에 관한 지침 그러면 9126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구사항 및 테스트 그러면 삐옥삐옥 119 테스트 소방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서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드웨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래요. 다양한 곳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이식성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작년에 꽤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봐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가져와서 보면 복습 시간이에요. 우선은 정확해야 된다. 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효율성 무결성 이식성 재사용성 사용용이성 유지보수성 유연성 시험역량성 상호운영성 있는데 얘네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내용을 주고 여기에 각각 어떤 특성인지에 대한 걸 쓰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예요. 전체나 일부 소프트웨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네 재사용성이 되겠죠. 전체나 일부를 다르게 쓸 수 있느냐 재사용성 그래서 잠깐 봤던 내용 중에 전체나 일부 소프트웨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재사용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거 다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ISO 9126의 사용품질 구분 네 가지라고 했어요. 사용품질 이런 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뭐였어요? 야 사용품질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냐 그리고 야 생산성이 있니 그리고 안전하니 그리고 충분히 만족할 만하니 이렇게 네 가지의 사용품질을 가지고 있다. 됐죠? 품질 구분이에요. 우리 9126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평가하는 단위입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얘는 정말 저를 한번 낼 것 같아요. 얘 아니면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품질 특성을 쓰시오. 그랬어요. 9126은 아니네. 그치?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품질 요구사항을 테스트하는 국제표준이다. 그랬어요. 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답이 있네. 테스트를 위한 거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였어요? 좀 전에 봤죠? 12119 119 소방점검 소방테스트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인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요. 얘네를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보안사항에 대해서 갱신을 좀 자주 해줘야 되겠죠. 쉽게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버전이 달라지게 되겠죠. 큰 틀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전체적인 구성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1.0에서 2.0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1.0에서 보안 패치나 요런 것들 있죠. 보안사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1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버전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그럼 첫 번째에 형상관리라는 게 나와요. 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였죠?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의 값을 환경적인 설정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형상관리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만들어지는 모든 코드 그리고 문서화 된 자료 이런 것들 모두 다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를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별된 형상 항목의 변경 요구를 검토 승인하여 자 여기 또 답이 있네. 통제하는 단계다. 그래서 형상통제위원회에서 변경 요구를 수용할지 결정하고 현재 베이스라인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뭐예요? 형상통제가 되겠죠. 이런 애들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 내지는 않고 좀 더 많은 내용을 주고 형상통제 물어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형상관리활동의 네 가지 활동을 쓰시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뭐해야 돼요? 형상을 순서대로 써야 돼요.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얘네를 제어하고요. 그리고 얘네를 상태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이렇게 됩니다. 형상식별 형상제어 형상상태 보고 형상감사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순서대로도 기억하고 계셔요. 형상관리에서 사용하는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쓰시오. 그랬어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건 기준선이 되겠죠. 형상의 기준이 되는 뭐라고 써야 돼요? 개발 과정에 개발 과정에 단계별 산출물을 검토하고 조정할 때 변화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발 과정에 단계별 산출물을 검토하고 조정할 때 어떤 변경사항이 요청이 됐을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줄기 즉 베이스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형상통제관리위원회에서 얘네를 하고 그때 가서 얘네를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점. 이렇게 짧게 쓰셔도 괜찮겠네요. 다음이 설명하는 빌드 자동화 도구예요. 빌드 자동화 도구는 이런 빌드를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개발자들이 협업을 하고 지난 밤에 누군가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으면 이걸 테스트하는 테스터가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얘네를 직접 빌드 해보고 정식적으로 포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개발자가 이걸 만들기 처음에 빌드 자동화 도구를 만든 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자료 받고 뭐 하고 통합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자동화할 수 있을 게 없을까? 이걸 자동화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준 게 빌드 자동화 도구고 여기에 나오는 애는 그룹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우리가 본문에서 봤었죠. 다양한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아이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고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애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공식 빌드 시스템이다. 그랬는데요. 얘는 뭐야? 그래들입니다. 그래들. 이런 거 충분히 출제됩니다. 다음에 서브 버전의 주요 명령이다. 알맞은 명령을 순서로 쓰세요. 이것도 지금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이 형상관리 명령어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가 출제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개발 소스가 모이는 디렉토리 창고다. 그랬어요. 얘는 뭐야? 트렁크죠. 로컬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원격 조장소의 최진버전으로 갱신한다. 그랬죠? 얘는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다음에 버전 관리 파일들을 제외한 순수 파일만 서버에서 받아온다. 그래서 끄집어낸다. 익스포트가 됩니다. 얘네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긴 명령어예요. 서브 버전이나 Git하고 같은 아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Git 같은 경우에는 분산 저장 방식이고 서브 버전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애드라고 하는 거는 저장소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스테이징 어리어 즉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작업 영역을 지역 저장소에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작업 내용을 저장하는 거니까 승인이에요. 커밋입니다. 브랜치는 가지를 가지치게 하는 거고요. 머지는 통합하는 거고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자신의 원격 저장소로 가지고 온다. 그런데요. 어떻게 포크로 찍어서 가져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포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다. 공유 폴더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분산 저장소 방식을 구분하여 기호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어렵게 출제 안 하고 Git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CVS나 클리어 케이스나 SVN 비트키버를 쓰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분류는 우선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각각의 특징도 본문에 가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공유 폴더 방식 예전의 방식이죠. 그래서 어 이게 순서대로네요. 가나다 클라이언트 서버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 CVS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SVN도 있었네요. 그리고 클리어 케이스 어 이 밑에는 얘네군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저장소 방식은 대표적인 게 Gi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분산 저장소 방식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 패키징 내용을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고요. 제가 강의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본문에서도 좀 살펴봐 주실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체크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